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와 성교하는 것은 자기 말이 아니다.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말씀을 드려라. 이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각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 철학, 가치 이런 걸 심는다. 평생에 싫어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는 예수는 잘 하는거죠. 사실 모든게 초점이 예수에요. 제가 평생에 거의 목회를 하면서 평화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묵상이죠. 사실은. 예수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데 제가 말하는게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했으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걸 몽골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면 부부가 다투어도 부호를 보지 말고 남편을 보지 말고 또 자식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과연 과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부부가의 문제도 생활하게 끝날 수가 있고 사실 모든 문제도 다 대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구원이라고 가능해서 우리가 두 가지인데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영원히 구원을 참는가라 그것만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고 신약 성경하고 예수님께서 공생활동을 하셨는데 각종 병자를 고쳤잖아요. 바로 내 믿음으로 구원시켰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어디라고 했어? 4단계 16장에 그럼 거기서 구원이 뭐 구원일까요?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어디라고 했는데 종합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에 공공본문서에 보면 거기가 다가 육적 구원을 말했어요. 육적 구원을 말했어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말 일단 뭡니까? 어떤 데서 빠져있는 걸 건져내는 겁니다. 자 병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도 구원이잖아. 그죠? 구원이에요. 배고 있는 사람이 뭐래요? 그 이제 밥 먹게 한 개도 구원입니다. 사실은 사업이 부동한 사람이 사업이 잘되더라도 아무것도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영원히 구원하다 천국에 가라 그것만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종합적입니다. 종합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합적인 구원자이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종합적인 구원자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배고픈 사람이 밥도 먹게 해주시고요. 병들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정말 그들에게 어떤 영원을 싸내려주시고 정말 죄에서 구원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된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서 모든 것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주님만 자꾸 생각하고 주님을 옥상하시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해요. 답이 다 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그게 답이 있고요. 부업하는 문제에서도 그게 답이 있고요. 자식이 문제 있는 것도 그게 답이 있고요. 국가적인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교회적인 문제도 답이 있습니다. 다 그게 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어디 인간적으로 제가 제가 예수 천미국 가면 그런 간대가 남았대요. 세수를 천미국 얼마 안 냈는데 귀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벌레가 들어갔으면 막 이렇게 휴식대는 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벌레가 이걸 흔들어져서 휴식대는 안 내놓은 거예요.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가 귀에 들어가서 휴식대가 고통스럽습니다. 벌레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면 가번들한테 벌레가 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문제만 기도해서 들을 수 있는게 아니고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기로 원하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든가에 예수가 답이다.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답이다.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의 답이에요. 돈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도 답이 아니고 환경도 답이 아닙니다. 저도 드라마를 잘 보는데요. 요즘에는 바빠서 못 보는데 돈 많은 사람들 보셔요. 옛날에 빌만대에서 돈 돈 무슨 놈아 하셨죠. 영화를 참 좋아해서 저한테 봅니다만 돈 많은 집들이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눈 집보다 돈을 제작 많이 내고 죽으니까 돈을 안 된다는 건 예시를 증명하잖아. 그러면 뭐 많이 배웠다고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배우니까 자기 어떤 지식을 과신하게 되고요. 마치 그것을 진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자문서에 보면 1장 9절 9장 10절 그 말이 나옵니다. 여왈 아는 게 지식의 근본 여왈 아는 게 지배의 근본 여왈 아는 게 서울대교 교수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 교육이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야 얘들아 천지만물은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이요 내가 다르간 별은 누가 만들었고 하나님이요 서울대학 교수님 물어보세요 안 믿는 교수님 교수님 세상은 누가 만들었지요 그걸 내가 아나 그걸 물어보자고 유치원생이 지식이 있습니까 노수로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죄 지식이 있을까요 이 우우조만물을 알고 자기를 누가 만들었지 아는 게 진짜 지식이지 왜 유아라 교육이 아는 게 지식이 근본적이잖아요 또 보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인되어 있는데 구원과 착당가느냐 물어보면 서울대 교수 안 믿는다고 물어보세요 교수님 인간이 죄인이라 그러는데 교수님도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천국이 있다 가요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요 물으면 안 믿는 교수는 뭐라 가겠어요 모른다고 아니죠 유천자가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죠 예수의 이름은 대여 할렐루야 누가 지식이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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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 구원받는 지혜 천당가는 지혜 생명 얻는 지혜 할 자녀가 되는 지혜 좀 예수 안에 다 있잖아요 골로서 일단 단대로 보세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가 모든 보아만 있느니라 모든 보아만 모든 보아만 출세하는 보아 그렇죠 권력을 얻는 보아만 전부 가르셔 다른데가 찾지 마시고 어디서 찾으라고 예수 안에서 아주 중요하죠 자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그냥 가이사라 빌로보기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계 3대 성기임금 누구를 말하죠 세계 3대 성기임금은 공자 공자 석가 예수 이수나 나라지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태어났을까요 가장 늦게 가장 늦게 태어난 가장 늦게 태어난번에 예수님이십니다 전부 공자나 석가 주도 500년 전 이맘입니다 예수님은 그분들보다 먼저 한 5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제 왕에 또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공과 성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러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십니다. 맞죠? 책도 세계에서 베스트 셀러를 보면 영문의 베스트 셀러를 발굴해서 성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도 보세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뭘 보고 예수님이십니다. 말 잘하셨습니다. 세계 역사를 예수님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adbc로 갈라지잖아요. bc 몇 년도? ad 몇 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좀 묻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요. 제가 묻습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랬어요. 2019년입니다. 그 기준은 뭐가 기준이죠? 이랬어요. 모르더라고요. 다 뭉쳐서 남들 와두구만요. 세상에서 지위도 가지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2019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기준이가 2019년입니까? 일본 같은 데는 소환 몇 년 이렇게 말합니다. 천황을 기준으로 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옛날에 단기로 했어요. 아시죠? 단계 4천 몇 년 이랬었잖아요. 단군 기준을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가짜지. 단군 이랬는데 진짜 이산문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보면 석이라. 석이라 그건 누구를 기준이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연세가 얼마죠? 고사는 이걸 잃을 수 있어요. 자 54. 목사님은 53년 속은 53년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52년 동지달 내렸어요. 그래요. 51년이 좋아요. 그때 태어났다는 거 아니야? 기준. 목사님 50. 내 나이가 지금 70이다. 그러면 70년째 기준이야. 내가 태어난 게. 그래서 70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019년.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2019년 그걸 물었을 때가. 물을까? 대단 못한 사람. 거의 다 했구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사님. 2019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거 기준으로 2019년입니다. 아 그래요. 같은 거에도 봤거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라고 부르고 before class도 예수님이 태어난 AD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도밀렉이라고 말하지.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역사의 주위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지.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 모든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공자가 아니고 석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이 말을 공부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상당히 먹어줘요. 아 그렇군요. 이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탄생은 물론 12월 25일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을 위해서 그때가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정의에서 지키는 겁니다만 12월 25일은 전 세계적인 한 축제입니다. 공부자 국가들은 세계의 한 나라에서 축제입니다. 사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문적으로 해외에도 국가에서는 있는 사람을 하고도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축제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공자 탄신들, 석가 탄신들은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그것만 봐도 예수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다. 글사략이죠. 여러분 누가 보면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그 복자들이 그 무가복음 2장 8장 쪽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 왜 그럴까요. 공자가 태어난 것이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이다. 그런 소리가 다 나옵니다. 공자가 태어난 것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석가가 태어난 것은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받잖아. 예수 믿으면 다 죄인이 의인되고 예수 믿으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지옥을 깨닫게 되잖아. 이건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온 세상 다 적용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5대야 6대 뒤에 있는 분도 다 해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싶어요. 아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나와요. 가이사라 빌리버치랑 예수님이 제가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그런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세뇌아리 피어났답니다. 이러면서 다시 왔답니다. 이런 사람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3대 성인 그룹은 공개하실 거예요. 예수는 제일 끝이야 사실. 세상에서 부르시면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예수는 누굽니까 물으면 안변사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3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안변사들이 부르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거에요. 안 믿는 사람은 고백하고 같아요 달라. 전혀 달라. 안 믿는 사람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라고. 주는. 예수.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그럼 같애달라. 전혀 달라. 다른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아우. 제. 잘 아시네요. 돼지의 새끼는 뭐라고. 돼지. 그렇지. 소새끼는. 소. 그렇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의 새끼는 소요. 강아지의 새끼는 강아지요. 돼지의 새끼는 돼지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자. 제가 어리게 설명하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어떠다. 왜.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럽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 삶의 책을 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신앙이 그런 걸 안 가르치잖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모르니까. 그렇게 돼요.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설명하라고. 아까 그 돼지새끼는 돼지요 소새끼는 소녀 자식은 사람이오 그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딱 3일체요 우리가 주는 예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천지방울의 주인이라는거야 왜 주인일까요 빌리포 2장에 나와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뭐라 겠지요 예 내게 주셨다 겠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참까만 내가 주인이란 말이지 할렐루야 주인 아니야 그리시도 사실은 그리시도란 말은 예를 들면 삼중직이 제사장천자 왕이 길부어 주셨잖아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한 삼중직에 대한 길부어 주신 거거든요 그리시도란 말은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 구원자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당신은 구원자라 당신은 모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하니까 오늘 얘기해보니까 16장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 안 믿는 사람 여러분도 물어보십시오 여기 최경으로 누구죠 목사라 아랑은 아들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목사라 이 말이 되기죠 그런데 제가 길까지 지나가다가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물으면 몰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 예수가 누구라고 그리시도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벌써 여기 뒤에 나와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리게 한 것은 누구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믿는 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지 누가 믿게 했어 하나님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잡으면 내가 2단 내면 가요 2단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많이 잡으면 내가 2단 내면 가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서 내가 믿었다 옛날에 웨실리에 감리교에서 갔다 가면 그런 무력이 생기고 감리교와 장교에 다른 게 못 나왔어요 감리교는요 자기의 어떤 어떤 자의적인 표현 내가 믿었다 이런 표현을 장동에 최저하게 하나님 나를 믿게 했다 이랍니다 그게 달라요 그게 여실리아는 그 뭐냐면 갈비라고 예수는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의지를 강조하는 게 예수는 아니고요 갈비는 저쪽 인간의 의지를 바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지가 이게 달라요 지금은 그렇다 내가 알게 되면 감리교는 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되거든 지금 뭐냐면 정법적으로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믿게 된 거지 내 자의적으로 믿게 된다 아니다 왜 오늘 본문에 나오지 16장 오늘 마태복음 16장 어디 그 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네 마요나 신문하니 이가 바로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를 내 혈액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안 저는 그런 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칭찬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 가르쳐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신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내가 갖출 수 있는 게 아니겠지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합니다 목상은 우리 남편은 다른 말 다 잘 들어요 다른 말 다 잘 시대에 같이 가면 가자고 가르기도 하고 뭐 사달라고 잘 사주기도 하고 다 들던데요 교회에 가자는 건 안 들어요 이런 사람 많죠 교회로 지고 남편들이 안 가 왜 그럴까요 작은 거 다 듣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안 줬어요 아시겠죠 믿음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도요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이 영혼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안 찾아오면 성경을 날들 매우대로 해 보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샥 들어옵니다 그 말 다름 안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딱 역사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못 해요 모든 분은 종합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여기서 저는 그룹을 사랑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고백을 한다는 자체가 성령의 역사에서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 해요 믿음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돕는 자거든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따라서 갈라집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장 1이 말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니라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었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인하실 때 그러죠 주로 무사해야 된다 그럼 아멘으로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안 돼 여기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지만 세상팬들이요 자 겉도로 여보 나 당신 사랑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 여러분 꽃에 안 생겨주든지 아니면 뭐 어이 이제 이 그리 봐 꽃에 모셔도 말을 하고 출근하는 거 그런데 당신이 나 사랑해 그걸 부모님이 물었어 그걸 내가 또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 남들을 뽀드 걸고 지나가 그런데 여자들은 말을 하길 바래 안 하길 바래 하길 바래 저만 좀 저만 좀 저만 좀 하길 바래 이것도 아멘 그래 여자분들도 아멘 그래 마음을 많이 가주시면 뭐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지 아멘 아멘 제가 백지수님 기장을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각도리에 가서 두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마음으로 가지고 계셨어 입으로 뭘 못했다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이제 갑돌이가 갑돌이가 갑수들이 너무 사랑했을 때 모두 시집갖다 이제 침대에게 온 갑수들을 만났어 야 갑수나 갑수나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진짜 좋아했어 내가 좋아했지 내가 시집갖이 말할 것이지 이거 벌써 글라뻔 했어 그래 그게 바로 뭐냐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안 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아멘 오늘 발견했어 예수는 누구냐 마음으로 믿어서 주는 아들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그 앞에 할렐루야 자 그게 뭔 일이 생겼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기죠 뭐라 그래 18절 또 내가 내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성에 교회를 세우니 할렐루야 바꾸어지는 거에요 베드로라 그러죠 여러분 천주교의 이름 바꾸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름이 바뀌는 거에요 베드로라 이 반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45분까지 하나님 매념이 기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니는 알고 명성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반성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드로 베드로 파이잖아 파이입니다 이 반성에 교회에서 자 마태봉 침상에 나오죠 머리 위에 세우고 쉽게 무너지지만 반성에 안 무너진다 그러죠 제가 좋은 얘기합니다 아무런 교회가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교회가 또 신부하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교회에 또 신부하게 하는 거지 에코레시아 그 이야기 카아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카아라 에코레시아 에코레시아 하나님께로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아까 우리 목사님 아 이거 교회가 초라하고 이러는데 교회가 초라한 건 아니지 예배당이 초라하겠지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초라하지 교회는 초라할 수가 없어 교회는 초라할 수가 없어 예배당이 주님 앞으로 말한 거다 이러세요 교회가 초라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배 드린 장소가 좀 초라합니다 그건 말이 맞아 그건 맞아 교회는 초라할 수 없어 왜 교회는 옮겨 가지고 따지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부모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자 믿음 확인하세요 사람이 교회 왜 그래 너희 안에 계신 뭐래요 크리스도가 성전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이지 그리고 진짜 성전 진짜 교회는 누구라고 진짜 교회와 진짜 성전은 뭐냐고 뭐냐고 뭐가 진짜 성전이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건물이 성전은 건물이 성전은 건물이 그리고 교회는 우리 모임이다 제가 낳는 것 같은데 성전이 바로 빨리 교회는 부른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는 성전이 성전은 뭐냐 그분을 모시고 성전은 집이 성전이에요 자 우리 아래 주님이 계세요 계세요 누가 성전이요 내가 성전이지 건물 성전 아니야 건물 성전 아니야 건물도 성전이고 건물이 지금 모신 사람이 육체도 성전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아세요 성전 건축하다 이 말이 맞아 틀려 맞습니다 틀렸어요 성전 건축은 틀린 겁니다 왜 건물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우리 사람이 주님이 계시는데 건물도 주님이 계시지 여기 뭐 계시나 밖에도 계시는데 그걸 물어보십니다 어디가다 성전이 여기는 성전 밖에는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만물에 다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성전이지 자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됐거든요 너희가 성전된 것과 이랬어서 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데 너희가 성전된 것과 성전된 것과 오늘 3장에 그 말이 나와 내가 성전이야 내가 그거 해요 이거는 교회의 건물은 뭐냐 교회가 예배를 드린 것이다 옛날에 어떻게 옛날에 원래 앞에 교회는 안그랬습니다 그렇지 예배당이 이제 알았습니까 자 예배당이 말이 맞아 틀려? 100점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이 좀 초라해요 이거는 말이 맞당 초라해요 또 교회의 당 이것도 맞아 당 가는 것은 폐당이란 말 비슷한 거잖아요 교회당이 좀 초라해요 이거는 괜찮아요 교회가 초라하단 말은 쓰면 안 돼요 필요 없습니다 왜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원시킨 사람이 교회인데 초라하게 어디 있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가 뽑혀가지고 예수를 느끼는 건데 굉장하죠 사실 그러지잖아 예배당 내 이름 바꿔와라 베드로라 그런 걸까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줍니까 안줍니까 이런 걸 다 주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들어 태어났잖아 그럼 하나님 이름을 줘야 돼 안줘야 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들어 일증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줘 안줘 주잖아 베드로라 뭐라고 줬어 시모님도 원래 이름을 뭐라고 줬어 민음 베드로라 천주교에서는 안나각합니다 뭐 바울에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게 안하지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님 자대로 바뀌었잖아 마귀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자식 마귀의 자녀의 자녀도 바뀌었어 그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 이름이 성도야 성도 하려는 게 성도 신경말은 성도 성도 겨루가 성자 우리 성도 내가 성도 이름이 바뀌었소 내 교회를 세울리 이 반석위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반석위에 그 교회를 세우겠지 누가 모래를 세우는 것을 안했어 도대체 그냥 교회된 건 들어왔다 교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확실히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짜 믿는 사람이 그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교회를 세운다겠지 어디로 교회를 세워 아무 데 세워 안 돼 모래를 교회 안 세워 그 사람은 어떤 경우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캔간 말이야 착각하면 안 되죠 어 우리 교회는 뭐 5만이든 10만이든 1000명이든 2000명이든 죄송하지만 다 교회는 아니죠 왜 반석값은 진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아무런 교회 아니죠 진짜 교회 같은 거 왜 물론 교회가 왜 문제가 많을까 그 사람이 다 교회는 아니냐 착각이냐 그러고 간혹가다 흔들어 봐야 돼 흔들어 봐야 돼 그래서 뭐 간아진다고 알골과 축적이가 간아지지 참교인과 거짓교인이 간아지지 그래서 교회에 가끔가다 문자가 새끼를 갖다 다 뽑아보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회를 27년 해봤잖아 그런거 많이 긋겠지 사실은 많이 긋고 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교회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내게 의식을 어떻게 했으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 예수님이지요 그래 여러분도 주인이 누구라 예수님 그렇지 주론 로언 이랬잖아 로언 로언 주 예수 아니 주 왜 내 주인이니 할렐리아 주인이잖아 그래서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아멘 그리고 우리 보통 성령은 갈라디아 교회 권인도 교회에 가는 것은요 집단을 말합니다 지역 아까 목사님 말씀에 모임체는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모임 제가 이름하여 교회 공동체는 말했어요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그 뒤에 음부에 관해서 못 이긴다고 절대로 교회는 사탈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정에 태어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수호하자 교회 공동체를 수호하는 거예요 왜 분류를 파괴하는 아기가 그러니깐 자 믿습니까 그걸 수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깐 그 다음에 그걸 보면 끝에 그 말 나오죠 내 교회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못 이기지 물어봅시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을 사탈이 건드려서 그걸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없지 없지 여러분 여기 넘어와서 팔짱이 나오죠 기품이나 높음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뭐예요 권세 어떤 사탄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안에서 하나님의 사탈을 끊을 수가 없다 이래서 진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지 절차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다니엘 언뜻에 사자고 들어가잖아 할렐루야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화행을 시켜도 화행을 당하지 않아요 왜 화행이 그걸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게 그걸 넘어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윈씨 보세요 어린 소년은 다윈씨 물멧들어 가지러 가잖아 그 권리학 장관 앞에 나가잖아 어디 다가오는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러고 내가 나가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렇게 영광한 겁니다 교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음비군신에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끊임을 심리의 사탕에 몰아뜨리라고 공격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엔레가 만든 교회 살림이잖아 교회 수고를 한단 말이야 사실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겠네 천국 열쇠를 내가 죽였다고 참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불리지 자 천국 열쇠를 죽였다 할렐루야 누가 누가 천국 열쇠를 받아요 여러분 반서비에 세워진 교회가 같이 무조건 여기 교회에 들어온다고 받는 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 출석한다고 10년 20년 30년 출석을 해도 진정한 예수입니다 고백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걸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은 청렬서 안 주죠 누구든지 저는 그를 사랑하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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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